용산구는 지난 5월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직도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민과 관이 방역대책을 공유하고 협의하는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크고 작은 클럽과 주점이 몰려있는 이태원 일대. 핵심 방역 준수 명령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적막감마저 감도입니다. 헬로윈데이 방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과 경찰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보자는 겁니다. 이태원 지역의 집합금지나 그리고 클럽 등 운영시설 등의 일시적 구치 등을 해 줄 것을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의 문양가 있으며 대중인파의 운딕과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우려되어 따라 강화된 헬로윈데이치한 종합대책을 출판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특별 방역 대책을 이어오고 있는 용산구. 금요일과 주말 이태원 일대 집합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운영과 마스크 착용, 1m 거리 두기와 인원 제한 같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서울시 경찰서와 합동 단속합니다. 방역소독과 쓰레기 단속도 강화합니다. 경찰은 관할 구역을 일부 조정해 치안과 교통을 책임집니다.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에서는 발열체크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야간 순찰에 참여합니다. 민관연석회의에선 방역과 단속에 치우친 대책이 자칫 상권에는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 자리 공간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환불이라도 또 주문이 생길 수 있는 소지관이 아니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자 이렇게 단속을 하자 하고 합의가 됐어도 시대의 현장 같은 데 나가보면 유기적인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일부 업소가 자체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헬로윈데이 기간 단속 업소에는 현장에서 즉시 집합금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보입니다.